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준비가 결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개최했던 국회 토론회에 이어 이달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8부 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특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주민특표에 대한 요청을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 지사는 또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허훈 교수는 경기북부가 신산업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기존 산업의 고도화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각 토론자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비전 솜포식을 개최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개발 비전을 설명하고 11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재정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선문영입니다.